형님, 이제부터 무슨 소리지? 이제부터 즐거운 건 한 팀이다 왜 하필 저희입니까? 아, 너희들도 알겠지 뭐 대한민국 경찰 터뜨러서 너희 둘이 이는 2위를 따둔다 또라이로 한놈도 감당이 안되는데 저 둘이 합치면 무슨 대형사고로 터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또 이런 상황을 준비를 했어 부담스럽게 저미꺼 불안집에 지금 한번 봐 보시죠 총재님께서는 사람 살리는 재능도 있으시다고 일주일에 한명꼴로 사라지는데 그 막말로 실체라도 찾아두는 거 아니에요? 잘하자 이 놈의 정책은 뭐야?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다 우리가 상대를 사야지가 아니라니까 경찰 대면은 나쁜 놈들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?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아이가 정신 좀 차리라고 좀 называется 진짜